캐논 RF 70-200 F2.8 LIS USM 렌즈는 두 개의 나노 USM 모터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플로팅 포커스 컨트롤 기능이 캐논 렌즈 최초로 적용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70-200 F2.8 렌즈로서 AF 성능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렌즈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렌즈의 속성을 반영해서 AF 속도와 소음 모두에서 굉장히 우수한 속성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일단 특히나 기존 AF 렌즈들이 1.2m의 최단 촬영 거리에서 RF 렌즈는 0.7m까지 50cm라는 굉장히 대폭적인 근접 촬영 능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풀 전구간 AF 상태에서 AF 속도 면에서나 소음 면에서 또 자연스러운 이동이나 대응, 움직이는 빠른 기민한 속도까지 전반의 만족도가 우수한 렌즈라는 점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일단 70mm 상태에서 근거리 약 70cm, 약 1.5m, 3m 정도의 구간을 반복하는 속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팅은 원샷이고 원포인트 표준 크기 AF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른 AF 이동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AF 구동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구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경우에 체감적으로 포커스 렌즈가 약간 이동하는 느낌 정도가 될 뿐이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어블린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블린 현상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시스템에서는 때로 렌즈나 바디의 조합에 따라서 어블린 현상이 의외로 AF 싱글 상태에서 좀 보이기도 하는데 해당 렌즈는 그러한 숙성이 전혀 없는 렌즈로서 상당히 쾌적한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5mm 상태에서 한번 또 AF 성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거리와 근거리를 이동하는 속도면에서도 망원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200mm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mm에서 약간 속도가 저하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망원 렌즈로서 당연한 요소가 되겠고요. 망원 영역에서도 AF 속도면에서 소음 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AF 동작을 서버 상태로 바꾸겠고요. AF를 영역 확장 주변으로 한번 설정해서 이동 속도를 연속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응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F 영역을 표준으로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F 서버 모드, 동체 추적 상황에서의 대응력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필드, 지금은 구간을 굉장히 기민하게 바꿔가면서 사용했는데 사실상 빠르게 이동하는 피사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크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렌즈를 사용할 때 동체 추적 성능은 원샷 상태보다 조금 더 저하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실제 필드 촬영에서의 사용성은 비교적 쾌적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해당 렌즈는 옆에 포커스 촬영 거리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기종이 됩니다. 0.7m부터 무한대까지 전 구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촬영 범위 제한 기능을 사용해서 2.5m부터 무한대까지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렌즈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사용했을 때 AF 성능이 더 이동해야 될 영역이 근본적으로 더 짧아지기 때문에 더 빠른 AF 속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AF를 한번 다시 원샷으로 바꾸고 요즘 상태에서 AF를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m까지 거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m에 간신히 지금 들어온 상태 같다고 보이고요. 현재 150mm 정도의 구간이라고 초점거리입니다. AF를 실패했을 경우에 최단과 무한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에 촬영 거리 영역을 제한시켜놨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물망이 있다든가 스포츠 차량에서 경기장에 그물망이라든가 각종 장애물이 있다거나 이럴 때 속도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2.5m부터 무한대까지로 전구간과 촬영 영역을 제한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RF 70-200 새로운 렌즈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AF 성능과 부가 기능까지를 겸비한 접사 능력까지도 근접 촬영 능력까지도 함께 갖추고 있는 아주 우수한 성능의 렌즈라고 판단이 됩니다.